2부에서는 먼저 청와대 이전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오늘 아침 브리핑에서 기존의 청와대로 윤석열 당선인이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확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당초 광화문 시대에 얘기했는데 거의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 옮기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장성철 교수 이렇게 되는 것 같죠? 네. 당선인의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고요.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뒤집는 행동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좀 조급한 것 같아요. 경호 문제 때문에도 있고 여러 가지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인 청와대로부터 나오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취지와 진정성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과연 이걸 이렇게 조급하게 급하게 지금 결정해야 될 문제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에요. 지금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코로나 극복 문제도 있죠. 또한 서민들의 삶도 살펴야죠. 대외관계도 지금 녹록치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관심이 청와대 진짜 나온대? 안 나온대? 용산으로 옮긴데? 안 옮긴데? 이거에 관심이 가 있잖아요. 과연 이것이 지금 시급히 해결해야 될 주제의제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아무래도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 것 같아서 그러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기도 한데요. 기본적으로 청와대라는 곳이 대통령만 근무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청와대 비서진들도 한 400명 이상 되죠. 경호인력도 한 500명 되죠. 대통령이 집무실을 옮긴다면 이러한 부분도 함께 해결해야 되는데 과연 그만한 공간이 있을 것이냐. 또한 용산 국방부 청사로 간다고 하면 거기는 그러면 시민들과 친근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럴만한 장소인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김효정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당선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아마 그런 마음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좋아 빠르게 가. 역대 대통령들이 전부 다 광화문 대통령을 다 꿈꾸셨고 외쳤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게 경호 문제 그다음에 시민 불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늘 좌절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절대 세상에 절대라는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과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절대 청와대로 들어갈 일은 없다 이랬는데. 본말이 전도된 느낌입니다. 사실 시민과의 소통 좀 더 가까운 대통령 권위주의를 타파하겠다. 이게 사실 목적이었는데 청와대만 들어가면 이제 좀 달라지는 모습. 또 화합하지 못하고 국민 통합 안 되고 이런 모습 절대 하지 않겠다는 각오이자 다짐인 것인데. 지금 여기에 몰두하는 사이에 윤회관들은 지금 이렇게 일을 지금 벌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이 본말이 전도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는 상징적 의미에서 청와대가 갖고 있는 그런 권위나 어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타파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부사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정 못하면 빨리 또 변경된 거를 국민에게 솔직히 고백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와대를 사용해서 조금 시설을 바꾸는 그런 방법도 저는 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이게 단순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못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걸 알면서도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을 내걸고 1호 사업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만큼의 의미를 하는 거다. 그러면 신임 대통령이 청와대에 안 들어가겠다. 그것도 가능성 제로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서울종합청사는 보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 가장 큰 지하벙크 문제였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청와대 지하에 있는 그 부분, 국정사항실, 펑크를 도대체 정부종합청사로 옮기기에는 뭐하다. 설지는 하겠지만 그런 논의가 아마 차정계, 국방부 같다. 그러면 이거는 미룰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리모델링에도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상징적 의미 플러스 현실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30% 수리고 수석비서관도 다 없애고 민관합동위원회 시세로 가겠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국정을 완전히 만기칠람하다시피 하면서 수석비서관을 통해서 각 정부를 통제하던 대통령이 사라지고 내각의 자율성을 존중해서 장관들에게 책임도 주고 권한도 주고 책임도 묻겠다는 그런 이유로 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쉽게 볼 문제 아닌가요? 윤석열 당선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경호 보완 문제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이 일을 따라와야지 라면서 일 우선을 강조했습니다. 상당히 실용주의적인 사고를 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인사는 한 것도 보면 상당히 실용주의에 가까워요. 임태희 전 실장, 김영환 전 장관, 이동관 전 청와대 공보수석이죠. 이 세 사람을 특별고문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강석훈, 김현숙 정책특보, 장성민 정무특보 이렇게 또 임명을 했는데 아까 김유정 의원께서 MB 시즌2 그랬는데 정규남 교수, MB 때 사람들이 많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김유정 의원 생각이 드는 동의하고요. 특히 외교안보 분과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모두 MB 정부 출신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국정운영의 중심축이 너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가지 않을까. 특히 외교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일 텐데. 그리고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당선인 주변의 당선인이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인맥들. 이른바 윤회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요.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 친이계, 친 MB계 출신이었다는 데서 아마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은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선거운동 과정에서 청년, 청년 주장하더니 인수위의 청년은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 2030은 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현재까지는 0명입니다. 별도 기구도 없고 또 실무인력으로 비판했더니 실무인력으로 보완하면 될 거다. 이런 정도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좀 지켜볼 일이고요. 앞서 청와대 이전 문제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보태고 싶은데 이게 핵심은 결국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제왕적 대통령제를 상징하는 하드웨어가 결국은 청와대라고 한다면 저는 이전하겠다고 하는 그 방향은 맞다. 그런데 원래 방향의 취지가 뭐였느냐. 결국은 시민과의 소통이었거든요. 장소의 편의성이 아니라. 그런데 왠지 장소의 편의성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다. 그리고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은 결국은 소프트웨어인데 청와대 정부라는 소리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되겠다. 여기에 더 오히려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정도 의견입니다. 네. 청와대 이전 일단은 확실시 되는 것 같고 국방부로 갔을 때 문제 잘 풀어야 되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뭐 광화문 시대가 아니고 용산 시대에 상관은 없는데 청와대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 또 그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자 민주당 얘기 좀 잠깐 해보죠. 김유정 의원 지금 윤호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체제로 그냥 간다 하는 것을 놓고 내부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제 우리 김두관 의원과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김두관 의원 얘기는 그런 거더라고요. 이재명으로 가야 된다가 아니고 대선 패배 책임을 진 원내 지도부가 다 사퇴하는데 새로 원내대표를 뽑으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비대위원장을 맡기면 몰라도 어떻게 윤호중 원내대표는 대선 패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런데 그걸 또 비대위원장 계속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인데 김두관 의원 주장에 동의하는 분위기도 좀 있습니까? 분위기는 있는데 이재명 체제로 가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또 전적으로 동의한 건 다수는 아닌 것 같고요. 저도 그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은 합니다. 이재명 후보 부분을 고문이죠. 이제 고문을 제외한다면. 윤호중 비대위 체제라는 건 저는 이제 다음 신임 원내대표 뽑을 때까지 임시로 비대위 위원장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리고 사실은 0.7%로 지건 0.1%로 지건 진 겁니다. 정권은 바뀌는 거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정말 뼈아픈 반성과 처절한 반성과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는 다 생략된 것 같아요. 그 절차는 송영길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그냥 가름이 된 것 같고 윤호중 비대위, 윤호중 비대위 위원장은 다릅니까? 그 지도부하고. 그 지도부의 일원이었죠. 당연직 지도부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과연 저는 이제 비대위 체제라는 것은 비상이잖아요. 비상 시국인 건데 비상처럼 보이지가 않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물론 2030 청년들이 다수를 차지한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적도 비대위 체제에서 많이 없었던 일이기도 하고요. 국민들 보시기에 아 맞다. 민주당이 이제 조금 반성하고 제대로 갈 모양이구나라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윤호중 비대위를 보면서 그런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점에서 지방선거도 매우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이제 왜 그런가 하는 그 기저에는 이번 대선 패배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두 가지 기류가 있는데 하나는 질선건데 참 열심히 싸워서 아슬아슬하게 졌다라는 시각이 있고 충분히 이길 선건데 졌다 이런 생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생각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이 비상시국을 보는 근본 인식이 다른 것 같은데 김유정 의원 솔직하게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저는 크게 질 걸 아주 근소하게 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저도 이제 방송에 나가서 안철수 대표의 이중플레이에 대해서 매우 비판도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에 결과를 놓고 본다면 그로 인하여 거기에 대해서 실망을 가진 또 1, 2번 중에 누구를 선택할까 고민했던 둘 다 싫은데 이 고민했던 요건자들을 뭉치게 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막판에 이제 이준석 대표에서 비롯된 어떤 성별 갈라치기를 포함한 젠더 갈등 그 표심들이 뭉쳐줬기 때문에 이를테면 이준석 대표가 공언했던 대로 10%로 질 걸 0.73%로 저는 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철저하게 패인을 분석하고 반성하고 거기에 결과물로서 비대위가 구성이 됐다면 윤호중 비대위의 모습은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기남 교수 정말 궁금한 게요. 당 내에서 일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왜 전체적으로 의총에서 조금조금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냥 추인이 되고 초선 의원들도 문제 삼지 말자라고 하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제가 음모론적 시각으로 얘기하면 보이지 않은 손이 작동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내에 지금 현재 가고 있는 모습은 여러 차례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합니다만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의총이라든가 현역 의원들 그룹 속에서요. 사실 백가쟁명식으로 왜 5년 만에 우리가 정권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왜 0.73% 차로 우리가 질 수밖에 없었는지 여기에 대한 좀 뼈아픈 반성과 성찰이 너무나 당연하게 주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지금 거의 없어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젖 잘 싸. 젖지만 잘 싸웠다. 언제까지 정신 승리를 얘기하고 있을 거냐고요. 나는 정말 지금 방향이 잘못돼 있고 거기다가 초선 재선 의원들도 거의 숨죽인 모습이란 말입니다. 심지어는 중진 의원이 어떤 그런 반성적 표현을 쓰면 결국은 배신자 취급하는 분위기잖아요. 나는 이 당의 미래가 대단히 좀 어둡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윤호중 비대위 체제에서 앞서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당내 정치 일정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무슨 선거, 지방선거 70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선 패배 분석 보고서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도 없이 또 지방선거 임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패배를 준비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내대표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콩쿠라베 방식, 교황선 출시 방식 오히려 지금 물밑에서는 명락 대전이 다시 일어날 조짐이 보인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저 가져왔던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충분히 후보들을 검증하고 가장 원내사령탑으로서 누가 적임자인가를 오히려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지금 우를 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첫 단추를 잘못 끼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그때라도 뭔가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지금 당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판단입니다. 정여남 교수, 지금 민주당의 더 좋은 미래라는 의원들 모임이 있나 봐요. 86그룹 출신이래요. 80년대 학번, 60년대생. 이 더 좋은 미래가 오늘 윤오중 비상대책위원장 사퇴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는 속보가 떴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혹시? 이게 한 45명 중에서 50명 중도 되는데요. 이른바 이제 586, 2대 86그룹이라고 보면 되죠. 전대협 운동권 세력들도 있고 또 개파적으로 보면 친문 성향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초대선 의원들이 그런 목소리를 개별 목소리가 아니라 의원들의 어떤 단합된 어떤 목소리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만 이 당이 뭔가 방향을 새롭게 고쳐잡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내용에 대한 동의를 떠나서 더민촌인가요? 더미래. 더미래가 더민초도 있고 더미래도 있는데 더민촌은 추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뭔가 당내 재선원들 정도의 역할을 지금 제대로 저는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충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반증하는 모습이 민주당 보좌진협의회에서 반대 성명을 낸 겁니다. 보좌진들 이야기가 그래요. 우리가 웬만하면 성명 안 내는데 성명 냈다고 얘기하면 그 정도면 분위기가 어떤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윤호중 원내대표 자체가 어떻게 이걸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네. 저 지금 그거 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안 하겠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인 정치가 아닌가? 이러니까 졌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 자리는 십자가 아니냐 힘든데 그런데 왜 윤호중 원내대표가 한다고 했을까? 다 그걸 궁금해하더라고요. 안 한다고 해야 맞는 거죠. 그리고 당내에서 의원총회 할 때 이미 추인된 윤호중 비대위에 대해서 의원들이 성토는 몇 분 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침묵을 지켰다는 거죠. 묵묵부답 듣고만 있었다. 그리고는 현충원 가고 오늘 또 광주 가고 5.18 국립묘회장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잘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민주당이 잘하는 거는 윤호중 비대위 위원장이 물러나는 길이죠. 그리고 다른 누군가 신선한 인물로 민주당이 진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믿지 않으셔도 형식적으로라도 조금 보여주는 그런 액션이라도 있어야지 당의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걸 본인이 받아들였을까요? 정말 저도 묻고 싶어요. 장성철 교수 보시기에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개파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뜻과 의지가 아니라 이해찬 그다음에 이재명 상임고문 그분들의 대리인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는 좀 뒤로 물러나 있을 테니까 당신이 좀 당을 좀 장악을 하고 지방선거 공천도 하고 우리 기득권을, 해계모니를 계속 유지하도록 당신이 좀 고생 좀 해라. 그런 다음에 8월 달 있을 전당대회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당권 잡자. 이런 식의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대위 위원회를 왜 합니까? 당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들한테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저희들한테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차원에서 비대위를 하는 건데 똑같은 얼굴 그리고 선거에 책임 있는 분이 맞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가 없다. 그런 비판이 나오니까 박지연 씨라는 분을 모셔다가 공동 비대위원장을 삼음으로써 면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도조차 저는 잘못했다고 보여지고요. 건물이 좀 낡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리모델링 하느냐, 재건축 하느냐. 국민의힘이요. 지난 탄핵 이후에 계속 리모델링 하려다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가지고 완전히 재건축을 한 거예요. 그냥 정말 국민의힘을 완전히 붕괴시켰던 가장 앞장서서 붕괴시켰던 분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서 정권을 가져왔습니다. 이 정도의 파격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우리끼리 우리 개파에서 얼굴만 조금 바꿔서 기득권을 유지하겠다. 국민들 선택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상본부는 남의당 얘기지만 답변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24.7%, 24만 7천 표에 매몰됐구나. 그 논리에, 로직에 그 느낌이 무슨 말이냐면 이 지자청들을 끌고 가면, 유지해서 가면 6월 지방선거까지는 우리가 진다 치자.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어렵다 치고 2024년대부터는 다시 자기들이 굉장히 살아날 것이라는 저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정태적인 게 그럼 이 정부는 가만히 있느냐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은 아시는 대로 호남을 굉장히 두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한길, 김병준, 이용호 의원, 박주선, 이런 분들을 장성민도 들어가고, 이런 일련의 흐름 자체가 중도와 특히 호남 쪽으로 가서 넘어갈 텐데 그래서 이 표, 24만 표를 제외한 이 나머지와 2030 여성들, 2030 남자와 이준석의 분노했다는 이 사람들만 붙잡고 가면 다음 길은 열린다라는 막인한 믿음을 갖고 간다는 분위기, 느낌을 저는 받아요. 그러니까 저치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0.7%가 반성과 어떤 새로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독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민주당인데. 저는 재건축하시라고 좀 건의를 드리고 싶고 또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박지영 공동위원장이 그분의 삶의 궤적이 나이가 어려서 비대위원장 맡기는 너무 적당하지 않아 그런 평가 내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하지만 정치를 해보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에서 정말 잘 보좌하지 않으면 그분이 각종 인터뷰에 나가서 하는 말들이 민주당에게 상당히 어려움을 처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관리를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박지영 공동 비대위원장인가요? 말 중에 제일 놀랐던 게 내가 비록 저기 경험은 없지만 4선, 5선 못지않다고 생각한다. 그 말을 했는데 좀 놀라웠어요. 저는 정치권에서 비대위 체제 때마다 젊은 여성 또는 젊은 청년들을 비대위원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결국은 모셔놓고 결국 망가뜨리고 이게 결국은 현실 정치의 모습이었거든요. 정말 정치라고 하는 것을 고고한 영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현실의 영역이라는 것을 좀 포인트를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저는 박지영 비대위원장이 잘 해내리라고 기대는 하지만 또 이 현실 정치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나는 좀 전에 장 교수처럼 지적처럼 오히려 당이 잘 보호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보호에 지금 우리가 신경 쓸 때냐는 거예요. 그분들이 원없이 뛸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게 하되 지금 필요한 것은 질서 있는 수습이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어떤 쇄신과 변화를 읽어내기 위한 노력이 될 텐데 비대위가 지방선거 준비하고 공청권이나 지금 개파 간의 어떤 안배하고 이런 모습으로 비치면요. 저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뿐만 아니라 다음 총선의 미래까지도 어둡게 한다는 점에서 정말 리모델링도 아니고 저는 좀 전문용어로 재건축보다는 리스트럭처링 완전히 구조와 내용을 바꾸는 그런 작업이 지금 필요한 때다. 거기에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있다면 그 쓰임새 정도만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재건축은 있는 자리에 다시 짓는 거잖아요. 아예 털을 옮기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미 당사를 다 사버려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비대위원 들어가 있는 분이지만 조홍천 의원이나 아니면 가장 혁신적인 후보였던 박용진 후보 같은 그런 분이 비대위원장을 맡고 그리고 6월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조기 전당대회로 가서 당을 좀 수습하는 그게 가장 좋은 해법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새 정부에도 모든 국민들이 간절히 기대하는 게 겸손이거든요. 정말 국민들은 교만하다 싶으면 바로 고개 돌리는데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이해찬 대표가 집권하자마자 50년 정도 얘기했나요? 그때부터 오만의 싹이 트지 않았나 중요한 지적이죠. 윤석열 당선생님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교훈적 얘기이기도 하고요.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답답 좀 해주세요. 답답해 줄게요. 인수이 끝난 다음에 비판해 주시고 새 정부가 잘 돼야죠. 국민들이 안정 속에서 기대 갖지 않겠습니까? 오늘 백운기의 시사 1번지는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